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거는 정말 두 가지의 면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?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연석 씨는 뭘 해도 멋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정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멋있고 또 부드럽게 얘기할 때도 멋있고 화낼 때도 멋있고 함께 연기해서 그래서 진짜 그냥 다 믿고 맡겼던 것 같아요 아 뭐 저는 예전부터 너무나 정말 팬이었고 함께 너무 연기하고 싶었고 정말 뭐 진짜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동안 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런 거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저는 배우로서 같이 연기하면서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흥을 돋굴 수 있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성렬로 연기했을 때 느낀 점들을 계속 코멘트를 해주세요 계속 고민을 했군요 아 이런 게 왜냐면은 이게 어찌 됐건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매력적이게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또 그런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여자들이 느꼈을 때 더 매력적인 것 같다 그런 코멘트들을 끊임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연기할 때 너무 집중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빠져들게 되고 너무 행복한 작업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제안 그러니까 진짜 극중에서 성렬의 제안으로 함께 뭔가 도모를 하는 타겟은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신 한 컷 한 컷 같이 찍으면서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어땠어? 나 이거 어땠어? 여성신 괜찮았어?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호흡? 호흡 그 호흡이 정말 함께 계속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죠